독일에서 생산되고 있는 크니픽스 만능가위 소개 드릴까요? 그 제품은 모델이 95-05-140. 좀 자그만합니다. 주로 만능가위라고 하기도 하고 스토퍼 기능이 있습니다. 그리고 좀 자그만해서 여자분들이 또 사용하기도 좋을 것 크기가 같네요. 조금조그만하고 이 사이즈는 만능가위인데 95-05-190mm 모델입니다. 이거는 일반적으로 남자분들 만능가위 즉 뭐 포장할 때 때로는 전기공 사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. 모두 스토퍼일 거에요. 이런 기능도 있어서 참 좋네요. 그리고 이거는 45도. 뭔가 포장 박스에 자르기도 용이 할 수도 있고 이빨이 약간 톱니처럼 모양이 나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만능가위면서 어떤 각도의 어떤 절단작업 이럴 때 꼭 용이 할 것 같아요. 이 부분도 스토퍼 기능이 있습니다. 이상 크니픽스 만능가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